기상캐스터 배혜지 강도와 독도는 흐리고 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물결은 동해 중부 2.5m, 동해남부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출발부터 파행입니다. 한국당은 다수당을 만들어준 시민의 뜻이라며 의장단을 싹쓸이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민의를 왜곡했다며 표결에 퇴장해버렸는데 서로가 시민의 뜻을 아전인수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포항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6석을 자유한국당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면 경북도의회 신임 의장은 민의를 받아들여 상임위원장 한두석은 민주당과 무소속 몫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고를 통해서 도우민의 민의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모든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무소속 원료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웃 경주시의회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탄생시켰고, 울진군 의회도 무소속 의장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의회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고, 영덕군 의회는 여성 의장이 나와 세대 교체가 뚜렷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41%가 비한국당인데도 한국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상주시의회도 포항과 같은 41%, 도의회는 32%, 경주시의회는 29%인데도 비한국당 의장단이 배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은 한국당이 협치 거부로 민의를 왜곡했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했는데, 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포항시의회가 그동안 왜 청념도 꼴찌였는지 알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줘야매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원 개개인의 의회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실망과 참담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대 포항시의회는 원구성도 못한 채 다음 주 임시회를 맞습니다. 신임 서재원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흥해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비한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철도,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 사업 등에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도 31호선 포항 안동간 4차로 확장과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호동 2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지진 피해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이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곡 경북대병원 이빈우센터 유명훈 교수가 경주동대병원과 포항성모병원 등을 찾은 환자 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진으로 인해 우울함이나 불안 증세가 생긴 사람은 13.8%, 증세가 악화된 사람은 15.4%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심 환자 11명 중 6명이 지진 이후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응답해 지진이 인체 평형 기능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어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성적에 초점을 맞춘 1등주의 교육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